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의 Get Selected Index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현재 선택된 윈도우의 인덱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택된 윈도우의 인덱스를 얼렛으로 표시하는 예제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입니다. 상단의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Get Selected Index 함수를 이용하여 현재 선택된 윈도우의 인덱스를 얼렛으로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개의 윈도우 중 마지막 윈도우를 선택하면 인덱스 4가 표시됩니다. 첫 번째 윈도우를 닫으면 윈도우가 4개이기 때문에 인덱스는 3으로 표시됩니다. 첫 번째 윈도우를 다시 닫으면 윈도우가 3개이기 때문에 인덱스는 1로 표시됩니다. 첫 번째 윈도우를 또 닫으면 윈도우는 2개가 남고 인덱스는 1로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가 하나만 남은 경우에는 인덱스가 0으로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